러블리즈 우리가 이제 완전 대로 다 모이고 나서 다들 막 또 나뉘는 눈물 빠다댔어요. 진짜 대박이다. 야, 문구레. 여는 대박 모르지 않죠. 특히 다들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, 우리 러블리즈를. 맞아요, 너무 감사해요. 너무 반갑다고. 맞아요. 예인 씨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정말 편안하게. 난 너무 행복하다. 진짜. 그 댓글 받는 게 다들 정말 행복해 보인다. 조금 살아야 된다고. 진짜. 인생은 예인이처럼. 그 정도면 행복하고 살아야죠. 아니, 근데 진짜. 살아내야지. 맞아, 맞아. 지금 바지도 수면바지 아니에요? 바로 씻고 바로 입으신다. 아니, 그러니까 이거. 수면바지. 어차피 상체만 나오겠다는 의지 아니에요? 밥 먹는다고 하셔가지고. 편안하게 입고. 언니도 독잖아. 약간 이너피스가 찾아와서. 웬일이야, 웬일이야? 어쩌다가 이너피스가 해? 저기, 이너피스 알아? 뭔가 안에 있는. 마우스 피스 말고. 마음의 평화. 마음의 평화. 피스. 어쨌든 그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. 네, 너무. 저도 어떻게 다 행복해? 아니, 언니가 제일 행복하잖아. 안 행복하다고? 네. 너가 제일 행복하면서. 몇 번에 한 번 만나요? 왜 같은 답보로 찍어서 올렸어? 왜 그래. 아니, 정말. 아, 너무. 네, 네. 뭐가요? 어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. 제인은. 제인은. 제인은 딴 사람 얘기보다 미주 얘기예요. 산분한 컨셉. 아, 그래요? 아니, 근데 진짜 러블리즈로 활동을 같이 안 한 지가 한 4년 됐잖아요. 각자 지금 뭐 각자의 삶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잘 살고 있지만 가끔 생각날 데는 없어요? 저는 너무 그리워요. 진짜요? 저는 하루에 한 다섯 번은 그리울걸요? 멤버들이 진짜. 네. 그러니까 샵 같은 데를 가면 그래도 다른 걸그룹 애들이 있잖아요. 아, 맞아, 맞아. 그렇죠. 우리도 그랬었는데. 이거 좀 잘라주세요. 이거 잘라주세요. 우리가 더 예쁜데. 아, 이러더니. 좋잖아. 좋잖아, 매트가. 그럴 수 있단 말이야. 맞아. 그리고 아직 진짜 그런 자신감. 맞아, 맞아. 이거 우리한테는 필요해요. 맞아, 맞아. 저희 진짜 다 예쁘거든요. 진짜로? 우리 진짜 예뻤어, 근데. 진짜로. absor버리의 구멍 이낙 dealing, 진짜로! 감사합니다.